가수 이명웅이 식을 줄 모르는 인기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가 8억 3천만 뷰를 넘어선 가운데 네이버 조회수 랭킹에서도 1, 3위를 싹쓸이 하는 모양새다. 21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이날 6, 7시 기준 네이버 조회수 순위 1, 3위 영상은 모두 이명웅의 영상이 올랐다. 1위에서 3위까지는 모두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영상, 1위는 20일 방송됐던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다. 뮤지컬 여신 특집으로 펼쳐진 이날 방송에서 이명웅은 신영숙과 결전을 벌렸다. 2위는 역시 같은 방송에서 부른 데스노트 무대다. 악마의 노트를 얻은 주인공이 관계에 찬 내용을 담은 이 곡을 이명웅은 뛰어난 감정몰입을 보여주며 멋들어지게 소화해냈다. 3위 역시 신영숙과 함께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기엔 무대다. 이명웅은 자신의 노래인 이 노래를 신영숙과 함께 불러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6위.